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지를 포함한 여러가지 규제책을 쏟아냈던 참 다사다난한 2019년이었습니다. 어느새 하반기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카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디로 흘러갈지 유재성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이슈진단 확인하시죠. 네, 뭐 다사다난했다고 하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하반기 쪽 아무래도 이제 추석 시장 이후가 이제 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장인데 추석 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다라고 할 정도죠. 뭐 지금까지 뭐 많은 규제들이 있어 왔죠. 사실 뭐 파래 대책 때 보면 이제 양도세 이제 중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었고 또 뭐 굴섬 대책 이렇게 나오면서 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자, 더더구나 지금 재건축 쪽. 특히나 이번에 있었던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왜 또 주목을 받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뭐 서울의 어떤 그 아파트 시장들을 재건축이 거의 뭐 대장이다 싶을 정도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다른 대책하고 조금 이번 대책을 구분을 하자라면 재건축 쪽만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고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게 또 살아났죠. 또 재건축 조합원들의 지위를 양도 금지하는 것도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카드인 지금 재건축 쪽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드가 나올 거는 이제 다 나왔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장이 어떻게 갈 거냐는데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듯이 이것은 재건축 쪽에만 정밀 타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쪽 그러니까 새 아파트 쪽이라든지 더더군에 지금 청약시장 쪽 이런 쪽들은 오히려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카드가 나오기 이전보다 훨씬 더 지금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조금 일반적인 규제와는 다른 예전에는 부동산 시한 전반적인 거를 다 좀 규제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라면 이번에 나온 규제 카드는 재건축 쪽만 정밀 타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손익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자,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자, 규제들도 있었지만 아까 뭐 앵커 브리핑 뭐 잠깐 나왔었지만 그랬죠 GTX B노선이라는 또 이제 큰 개발 호재도 지금 쏟아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서울들이 더 그렇게 했죠 자, 이제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까지 이제 광역철도 3세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4개 노선이 이제 거의 다 확정이 됐다 자,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른 큰 개발 호재로 작용할 텐데 규제와 개발 호재 사이에서 도대체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까요?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후폭풍 지금 어떤 후폭풍들이 뭐 크다 뭐 적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 이걸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서울 쪽의 전반적인 시장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9주 연속 지금 오름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나왔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만 정밀 타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까지는 아직까지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미 뭐 지금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아직도 뭐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정밀 타격을 받은 당연히 이제 강남권 재건축 쪽은 상승세가 이제 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그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상한제겠지만 가장 좀 이제 그 좀 고생을 한다라고 할 거예요 좀 힘들어하는 이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이 되겠죠 그 관리처분을 지금 받은 곳들 있잖아요 자, 관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금 뭐 더더구나 뭐 이미 2주가 시작된 곳들이 있죠 지금 뭐 2주가 시작돼 있는 것들은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자, 더더구나 뭐 다시 그걸 가가지고 관리처분을 다시 인가받는 경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데들조차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 실시하는 그러니까 그 실시 시점이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모든 단지들에 다 해당이 되는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가장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레미안 원밸리를 지금 이제 건축을 하는 그 신반포 지금 3차라든지 경남 지금 그쪽 같은 경우도 지금 2주가 다 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갑자기 여기서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라고 뭐 하니까 또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뭐 또 다른 데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걸 좀 후분양 쪽으로 가면 뭐 좀 그 분양가를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데들도 후분양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데들도 다 해당이 되는 자,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 분양을 하나 늦게 분양을 하나 어쨌든 간에 모두 지금 해당이 되다 보니까 상승세가 어느 정도 한풀 꺾을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긴 하다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신축 아파트는 오히려 지금 물론 이제 정부 쪽에서는 지금 뭐 계속 앞으로 2, 3년 내에 약 한 4만 세대 이상이 뭐 공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간 건설 쪽에서는 약 한 2만 세대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 쪽에 약 한 4만 3천 세대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계산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인허가 량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이제 거의 4만 세대 정도가 되는 거고 자, 그렇지만 단순한 입주 물량만 본다라면 거의 한 1만 9천 세대 그러니까 지금 4만 3천 세대의 절반 이하 정도밖에 이제 공급이 안 되는 더더구나 지금 인허가 물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서울 시내 안에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말고는 새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뭐 그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앞으로 정말 새 아파트가 너무나 귀해지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새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자, 지금 또 그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또 새 아파트가 공급이 어려운 데다가 더더구나 새 아파트가 뭐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계속 귀해지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희소성이라는 거죠 계속 그 희소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이어달리기 쪽은 오히려 신축 쪽에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재건축 단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나왔던 분양가 상하자 규제하고 팽팽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건축 쪽에 이제 그 좀 만나뵙고 좀 뭐 이렇게 제가 상담 또 특히나 세미나 오시면 뭐 끝나고 나서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참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죠 오신 분들이 아니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싸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그쪽에 들어가서 한 10년, 20년 살면서 계속 조합원으로서 이것을 재건축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일반 분양자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비싸게 이것을 분양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들, 이런 좀 불만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반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자 보면 지금 뭐 가장 뭐 재건축 단지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면 뭐 우리는 이번 그 정권 때는 재건축 안 하겠다 다음 정권까지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계속 뭐 무기한 연기 쪽으로 또 생각하는 이런 단지들도 있고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1대1 재건축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제 그 가장 좀 제가 봐도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둔천주공 같은데요 지금 둔천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세대를 지금 재건축을 해서 지금 나오는데 그중에서 약 한 5,000세대 정도가 뭐 일반 이제 그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쪽에서 지금 추산을 하는 걸로 보면 처음에는 일반 분양가를 평당 약 한 3,800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 7,800 정도 자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한 2,600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평당 분양가가 자 그러면 거의 약 한 1조 5,000억 정도가 증발을 하게 되고 그럼 이 1조 5,000억에 대해서는 또 조합원들이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고민들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고 특히 상하 2차 같은 이런 경우에는 후분양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후분양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어차피 지금 8월 10일 날은 발표만 된 거고 지금 이제 9월 중에 이제 그 후속 입법들을 마련을 하고 10월 정도에 실제 시행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차라리 그냥 조기 네 그렇죠 차라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 보다는 애치유지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애초에 있었던 그 분양가에 그냥 적용을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어쨌든 실익들을 지금 재계산을 하면서 지금 조기 분양으로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또 고민들이 좀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향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임대 후 재분양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한 4년 정도 임대 아파트로 갔다가 뭐 분양으로 가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가장 좀 타당성 있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대일 재건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대일 재건축에서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자 이것이 2011년에 이제 그 렉스라는 아파트였죠 지금 그 용산 쪽 이촌동에 있었던 바로 그 아파트였는데 이때 이 당시에 전용 한 124제곱미터 기준을 하다보면 금액이요 한 12억 정도 했었어요 2011년에 자 그런데 여기는 한 460세대 정도가 됐는데 일반 분양분을 전혀 만들지 않고 그냥 460세대 그대로 재건축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재건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분담금이 약 한 5억 조금 더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12억 원래 그 가격에다가 5억을 더하면 약 한 17억 정도가 되겠죠 이것이 2015년에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완공을 해서 자 그런데 지금 한 뭐 3, 4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격을 본다라면 전용 124제곱미터가 일반적으로 평균 가격이 한 30억 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 17억 정도에 해서 지금 30억 정도를 갔으니까 오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더더구나 로얄층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실거래 가장 높았던 게 34억 8천까지 거의 34억 6천 8백까지 거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자 이러니까 차라리 그럼 레미안 첼리투스처럼 우리도 그냥 일반 분양분 만들지 말고 로또 분양 이거 만들지 말고 그냥 1대1 재건축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현재 재건축 쪽에선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상한제 덕분에 오히려 새 아파트 쪽은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신고가 그러니까 새로운 가격을 좀 써내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뭐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하이스턴이라는 이제 새 아파트죠 여기 같은 경우에 전용 110제곱매다가 지금 22억 5천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6월하고 7월에 한 3건 정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거래 가격이 21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나고 나서 오히려 그렇죠 또 그 전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 예고가 계속 됐었었죠 8월 들어와서 오히려 22억 5천 한 달 만에 거의 1억 5천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요 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그렇죠 반포 쪽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가 되겠는데 전용 84제곱매다가 지금 최근에 27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25억에서 26억 정도에 계속 거래가 됐던 거니까 한 1억 이상이 지금 올랐다 이렇게 보여주고 한강변에서 또 유명한 아파트 있죠 2년 이내로 돼 있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전용 84제곱매다가 최근에 28억 천만 원까지 이쪽도 한 26억에서 27억 왔다 갔다 하던 거였는데 거의 1억 이상이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상한제 덕분에 새 아파트 쪽 강남 쪽 더더구나 한강변 쪽 또 마포 용산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의 지금 주요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 신호를 할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면요 자 일단은 뭐 상한제 되고 나면 당연히 공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급이 축소가 되고 나면 가격 상승 그렇죠 매물이 없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뭐 주택임대 사업을 통해서 또 8년 동안 잠긴 매물들도 꽤 많죠 자 이러다 보니까 청약적으로 또 엄청나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자 또 전세난까지 올 수밖에 없는 자 이미 지금 매매가가 9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전세가가 7주 연속 상승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동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자 또 하나가 지금 무주택 30대 같은 경우가 자 일단 뭐 청약 가점들이 높은 분들 강남 쪽에서 로또 분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청약 가점이 7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자 뭐 30대 무주택자는 청약 가점이 70점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 수도 안 되고 그만큼 기간도 무주택 기간도 짧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겠다 자 그렇지만 현금 부자들 역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지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부족한 데다 또 많은 분들이 파리 대책 때나 뭐 9.13 대책 지나고 나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들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자 규제가 강한 아파트 쪽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뭐 지금 이제 재건축 쪽은 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형 쪽을 지금 많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죠 뭐 계속 지금 금리들을 낮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형 쪽이 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더더군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특히나 도시만의 오피스텔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소형 신축 아파트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좀 귀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는 큰 평형대보다는 오히려 중심권 쪽으로 와서 평형대를 줄여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청약 쪽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대출을 좀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 어쨌든 지금 신흥국들 뭐 인도라든지 지금 태국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신흥 강국들마저도 지금 거의 지금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그 대출금리가 지금 낮아지면서 평균적으로 1년에 약 한 437만 원 정도 됐던 것들이 지금 337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무려 100만 원이 낮아지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고 있어서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들 더더구나 지금 1가구 1주택이라든지 또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라든지 절세 쪽도 잘 챙기셔서 대출 전략과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이런 방법들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 자세한 일정과 장소 그리고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날씨였습니다 mail.com 날씨 바랍니다 KBS 뉴스 박사형입니다 KBS 뉴스 박사형입니다 vista